말리포 바다 캠프 교육장에서 93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래된 서핑보드의 핀을 빼고 서핑보드 위에서 서핑 동작을 하고 요가 동작은 요가 매트 위에서 해볼까 합니다. 서핑보드에 핀을 빼니까 실내 교육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네요. 밥을 같이 받은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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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뭐가 있었더라 눈 오네 눈이지 하늘에 눈 내리네 여기 첫눈이네 눈이 내리네 네 어저께 손님들 왔다? 일요일날이 나오는데 아니야 친구왔어 친구 이제는 좋아서 손님 안와 내년에 나오지 손님 무슨 자세가 하나 있었는데 떠먹었다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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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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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